1. 속회의 지도자 교육 할렐루야! 오늘도 속회의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속도원들과 함께 나누실 때 크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속회의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속회를 돌보는 지구장과 속장들에게 하느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더욱 하느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는 기도로서 하느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속회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 아파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욕기 3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회공가는 8과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37장은 앞장에서부터 계속된 엘리오의 변론 그리고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오는 폭풍이나 번개, 구름이나 눈 같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오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자연현상에 대한 엘리오의 묘사를 보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리고 그에 비해 제한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연약함이 상대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신다는 점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모두 우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과 광대하신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그리고 자연계의 아름다운 조화를 바라보며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악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천둥처럼 위험이 있고 번개처럼 밝히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늘 돌아보며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욕을 향한 엘리오의 변론이 끝을 맺는 장면입니다. 엘리오는 최종적으로 욕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깨달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진리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확실한 진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언젠가 반드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바로 이러한 믿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엘리오는 요백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한 진리의 바탕 위에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공통된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순간순간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한 환경과 문제를 뒤돌아볼 때 거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오묘하심을 안다는 것은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는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크신 능력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하기를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고 겸손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치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묘하심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한 고통 중에 있는 요백에 엘리오가 모든 변론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라고 촉구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때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요백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깨닫기를 바라는 그 엘리오의 이야기에 우리 역시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오가 등장해서 욕과 세 친구와의 대화를 계속 듣던 중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욕의 친구들은 여전히 편합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지하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욕 역시도 자신의 순결함과 의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리오가 고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고 또한 속해공과의 첫 번째 대리를 보면 고난은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시간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오에 의하면 욕은 스스로 깨끗하고 악인도 아니며 순전하고 부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를 원수로 여기사 고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는 하나님의 사람보다 크신 분인데 하나님을 왜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원망하냐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지 않고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오히려 욕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 친구를 향해서도 더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정말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도 깨달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엘리오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이전의 개념처럼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주의를 내려놓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고난은 참된 지혜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엘리오가 보기에 욕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니 회개하라라는 말과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니 겸손히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오는 고난의 때에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지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염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끝으로는 고난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엘리오는 긴말을 늘어놓은 후에 본문 14절에 요비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가지 자연현상을 말한 이후에 그 이유를 아는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 설명할 수가 없지요. 이유를 알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적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때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곧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시간이란 것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정결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마지막 날 가장 큰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삶에 찾아온 고난을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사오니 우리가 매일 스스로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